정부가 LG유플러스 사이버 침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 30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DDoS 공격까지 당했는데 LG유플러스의 허술한 보안체계가 원인이었습니다. 김용주 기자입니다. LG유플러스에서 유출된 데이터 60만 건 가운데 고객정보는 총 29만 7,117건이었습니다. 고객정보는 2018년 6월 15일경 고객인증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객인증 시스템에 접근해 초기 암호가 바뀌지 않은 것을 확인한 해커는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웹셀이라는 악성코드를 심었습니다. 악성코드를 통해 인증체계를 무력화한 해커는 서버에 접근해 고객정보 파일을 빼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정보 등 대용량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싱과 스미싱, 요거에는 악용이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개보유랑 같이 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1월 말과 2월 초 5차례 DDoS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통신 네트워크에서 경로 설정 역할을 하는 라우터 장비 68개가 외부에 노출된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라우터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장비 등이 부족해 비정상 트래픽을 제어하지 못한 것입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인 KT나 SK텔레콤에 비해 훨씬 적은 292억 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전사 차원에서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객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과기부의 시정 요구 사항들은 최우선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미 CEO 직속으로 사이버 안전 혁신 추진단을 구성해서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들은 조치를 완료했고 1,000억 원의 투자와 함께 4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이며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고객 정보가 손쉽게 해커 손에 넘어가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용주입니다.